개발이 중요해요 됐어 이제 자 상태를 봅시다 자 이제 어 이게 필요해요 깜짝 놀랬는데 이거 눌렀는데 고기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약품이 고기로 만들어지나 했네 자 지금 병원 자체가 어차피 오른쪽 얘네들도 어느 순간 이제 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병원 하나 어차피 여기 만들어주고 병원 확장하면 크게 한번 합시다 자 여기 이제 병원 하나 짓겠습니다 병원이 아까 땅덩어리가 야 가면서 막 이게 부가적인게 아 이렇게 바로 지울 수 있구나 또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럴 일 따위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테트리스 하는 느낌으로 테트리스 하는 느낌으로 게임하겠습니다 됐어 병원 풀파워야 됐어 아 이제 원자재가 좀 모자르다 원자재는 뭐 어 금방 하면 되고 원자재는 딱 여기가 딱이지 뭐 됐어 모든게 플러스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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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주가 회복한다 주가 회복해 자 어 뭐야 왜 또 물이 마이너스 1이야 물 좀 그만 좀 먹어 잠깐만 아 지금 이게 클릭되어 있어서 이게 자동적으로 아니야 이게 약간 버그가 있네 원래 클릭이 되면 이게 뜨면 안되거든요 이 창이 여기 몇개가 근데 그 클릭이 자동 클릭되어 있는데도 어 됐어 됐어 근데 이제 물은 이제 애들이 가만히 있어봐 야 가만히 있어봐 지금 올려야되는 내가 예를 들면은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물은 계속 필요로 해 어어 지금 이렇게 3단계 형태가 돼도 얘네들이 계속 물을 먹는다 어 물을 물은 많이 지어야 된다 지금 물은 물은 미래야 여기서도 미래야 주가 많이 올랐죠? 어 주가 되게 많이 올랐어 지금 됐어 됐어 물 하나 더 파야겠는데 정말 생각이 봤을 때는 전력을 하나 없애버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어 아니 근데 이거 할수록 이거는 더 저거네 안 좋네 아 마이너스 23,000? 오 되게 회복선이 빠른데? 고기랑 지금 또 먹고 싶다네 자 이 상태를 잘 유지해야 돼 지금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 내가 아까 지어둔 게 있어 확장을 안 해놨을 거야 다 어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지어주고요 됐어요 옆에 섬 또 하나? 그래 근데 이거는 지금 바로 지울 수 있나? 아 그러네? 개이득인데 이거 야야야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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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야 미안하다 자 야 이 땅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만큼을 갖게 되는 거야? 와 이때까지 있었던 땅에 다섯 배는 돼 보이는데? 야 여기가 최종 테크네 그냥 게임이 어 여기를 가는 가는 게 목적이 돼버렸네 이제는 어 어 설레는 마음으로 이게 저기 신축공사 한번 들어가야겠다 얘들아 신축공사 한번 들어갑시다 여기를 지금 이렇게 이어버리자고요 어 이어버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축공사 한번 들어갑시다 북한 미래에 있어 얘들아 뭐야 왜 안 돼 아 지금 아직 다리가 안 지워져서 다리 지워버리면 되지 디디디딘 됐어요 됐어 애들아 물 퍼먹자 애들아 물 퍼먹자 됐어 볼까요 이제 여보세요 어떻게 이게 물을 달았는데 마이너스 9가 될 수가 있어 이게 말이다 이게 이게 연결이 안 될지 않는 이상 이거 가지고도 모자란단 얘긴가 아 운송이 떨어지네 운송 어 야 주가 회복선 미쳤네 주가 회복선 미쳤는데 여유 좀 부려 됐어 됐지 이제 됐어 됐어 이제 주스 어 자 아 BJ 오줌마렵기 아냐 개같은거 얼마나 맛있는 거야 도대체 화장실 가고 싶게 만들어 어 이 정도면 근데 막 지워도 솔직히 되는가가 아니야 됐어 아 아 원자재가 모자라네 내가 너무 많이 만들었다 내가 아 이래서 막 지우면 안 돼요 사실 됐어 볼까요 아 지금 이거를 제가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지금 에이씨 사채 한번 부립시다 여러분 어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막 막 하면 안 돼요 지금 사실 됐어 됐어 딱 딱 딱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달고 여기서 끝내야 돼 됐어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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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야 오르거라 왜야 놀라 뭐야 어 잠깐만 여기는 왜 다 0됐어 여긴 지금 여긴 다시 회복했네 얘네들 그냥 여기는 다 여기 완전 망했다 야 있는 게 없다 여기가 북한 냈다 이제 여기가 우리 남한 됐어 얘들아 남북 바뀌었어 여기 이제 남는 게 없어 이제 이제 여기를 남한으로 임명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회복 안 할 때는 잠깐만 여보세요 아니 어떻게 경찰서를 경찰서 이거 얘네들 그냥 이사를 가자 어 너네 여기 살지마 불만 있으면 딴 데 가서 살아 꺼져 여기를 데리고 왔더니 이제는 정보가 더 필요하다네 경찰서가 이쪽이니까 그냥 어 야 그냥 여기다 일단 다 옮기고 일단 옮겨두고 일단 여기다 일단 옮겨두고 하나 더 짚시다 이거 경찰서도 하나 더 짚구요 정보 욕구도 하나 치워 지워주고 딱 진정한 사치는 뭐다 두 줄 다리 여러분 이 게임에서 제일 사치가 뭔지 아십니까 도로를 두 줄로 할 때 진짜 해보면은 이거 공감한다 방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공감할 거야 이 게임에서 진정한 사치는 도로 두 줄이야 생산을 미리 더 많이 만들어두는 게 아니야 그거는 게임 모르는 병신이야 나같은 애 그건 문제가 안되는데 아니 그거는 좀 다른 병 다른 병신이고 이거는 진짜 개 저겁니다 진짜 이 이걸말로 진정한 사치입니다 됐어 도로 꽉꽉 채우고 두 줄 있다라는 건 진정한 사치 좋았어 주가가 회복하기 시작했어 하구나 말 다하다 좋았어요 아주 좋아 잠시 잠시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자 이제 어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고 화끈하게 오르고 있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북극에 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어 그러기 그렇지만 북극 이제 한번 갔다 옵시다 어 지금 주가가 많이 안오르고 있긴 있는데 아 천유랑님 별풍선 10개 고맙습니다 자 잠깐 갔다 옵시다 북극 좀 이제 조금 재건하고 옵시다 어 감사드립니다 숫자송을 반대로 해주시는 10개 9개 8개 7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별풍선 진짜 많이 쏴주시는 분 두 분 있어 천유랑님하고 별빛밥님하고 아이고 10개부터 1개까지 다 합쳐서 55개까지 감사드립니다 아 여기 전력난이 되고 있었네요 어쩐지 어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한겠냐 받아 차 Corps power 살아나 살아 있어 계속 살아 있어 평생 써 좋아 המ 미쳤어 Russia 486개 뭐야 와 감사드립니다 천유랑님 여기다 한번 써드릴게요 천 륜 향 종 풍 개 약 죽으실때까지 자신을 아끼지 않는 별풍 부탁드립니다 요 부분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같이 아이고 오오옷 아찜 감사드립니다 아 게임도 잘 되어서 잔잔하면서 리액션 여유도 있고 아주 깔끔하는 게임을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조금씩 극복을 좀 해봅시다 아주 지금 분위기 좋기 때문에 자 아 이거는 전력 어 야 전력 파버려 그냥 전력은 필요없어 전력 어차피 저기서 많이 하니까 하나 미리 지어주고 그냥 한개정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산호가 좀 필요하네요 어 주가가 플러스 되는거 머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이거 생선잡이 일테고 이게 뭐였지? 아 이것도 많이 필요해 이건 뭐야 산호 이 행성을 지금 여기를 야 잠깐만 이거는 근데 어떻게 해? 이건 잠깐만 이거 지역 가면은 할 수 있나도? 커맨드십 이용해가지고 다른 데로 다른 섬 이동 가능한지 보자 아 되네 그래 야 그러면 여기야 여기는 진짜야 훨씬 이제 끝났네 여기는 지금 여기도 다 개발 안했는데 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생선을 좀 늘립시다 제가 어제는 게임을 너무 이해를 못해가지고 좀 하드코어를 했네요 생각보다 어제는 너무 하드코어를 했네 여기는 그냥 막 찍겠습니다 어차피 어 도로는 사치다가 오는 컨셉이에요 아시겠죠? 어 자 됐구요 이제 산호 어 산호 좀 필요하네요 산호 좀 건드려보겠습니다 자 산호 어 오늘의 컨셉은 뭐다? 도로는 사치다 오늘의 컨셉은 도로는 사치다 됐어요 음 완벽해 됐어 자 산호가 플러스 3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산호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산호 하나 더 달아주겠습니다 산호 하나 더 달아주고 어 지금 화물이 좀 이제 모자랄 것 같아요 어 화물을 자 화물 빠르게 지금 해줘야 됩니다 두 개 정도 많이 죽과 회복해요 조금씩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연료도 지금 좀 모자르다고 나오죠 요것도 하나 지워줍시다 여긴 해자네 완전 예 주가 많이 회복했지 딴 거 하다 오셨어? 그럴만해 솔직히 여러분들도 대단하지만 진짜 유튜버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튜버에게 조회해서 봤어요 다들 자기 시간 내서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? 주가가 한 번에 너무 많이 떨어졌네 이거는 저쪽 나라에 무슨 일이 있다라는 거야 갑시다 자 가빠요 아주 두 개의 이제 균형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주가도 오르고 좋아지는 날이 있을 거고요 어?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진짜 저쪽이 문제였단 얘기 이상하게 북극만 가면은 개 가난해지는 것 같아 뭔가 저기만 가면 마이너스야 진짜 여기를 북극을 여러분 진짜 얼음 다 녹여버리고 싶어 진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집에서 개 그 무스 있지 무스 공기 중으로 한 무스 그 머리에 바르는 무스야 100통 사가지고 코스트코에서 그런 거 사가지고 그냥 공기 날려버리고 싶어 개 온난화 현상 자 아니 이게 있는데도 모자라 얘네도 어떻게 될게 어? 아 지금 잘못 찍은 것 같다 아 이거네 이거 내가 아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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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